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갓 오브 곡괭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냥 멘트 안쳐 그냥 빨리 깨도록 합시다 아이씨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 이 게임 제작자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썩썩 게임 하나 제작하면 재밌겠죠 썩소 오브 곡괭이 재밌겠군 썩소 오브 곡괭이라니 저 레이저에 한 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도록 합시다 좋았어 여기는 그냥 점프로 피해주도록 합시다 근데 게임은 진짜 잘 만들었어 이게 플래시 게임 치고는 진짜 잘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실력이 상당한가 보구나 알고 있다 아 오늘 왠지 모르게 깰 것 같아 느낌이 괜추네 재채기 나올 것 같아 깨습니다 이거하고 재밌는 게임 추천해드린다고요? 재밌는 게임 어쨌든 어쨌든 이걸 깰 수나 있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제 장난은 없다 왕딸간이 신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마 작은 하마 앗 죄송합니다 하하 작은 하마 드림맘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하 하하 진짜 집중해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예 이게 이게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저 절대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이거 아 너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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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게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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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 아... 후... 하... 아... 죽을 새꺄 아이... 거지 새꺄 ㅋㅋ ㅋ ㅋ ㅋ ㅋ ㅋ 아.. 드디어 여태까지 제가 가덕우고깽이 아 드디어 가덕우고깽이 올클리어 했습니다 아 둥이님 스티커 두개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아 저 외계인 흑드라군 도박했었지 아 저 새 진짜 거지같았었지 저 깃털 날리는거 저 토끼가 진짜 아 여기 처음에 던전 아 처음 보스 아 드디어 깼습니다 주인공이죠 아 정말 엔딩 아 이걸 깨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짜 아 이것이 엔딩이라니 더 갓 오브 고깽이 이 디엔드 아 드디어 갓 오브 고깽이 올클리어 했습니다 네 진짜 여태까지 제가 플레이한 시간가 아니 F등급이라니 이거 제 컴퓨터에서는 A등급이 F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A가 F로 나와요 이게 어쨌든 어 챌린저 전용장비 어쨌든 녹화를 종료하도록 합니다 예 올클리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